전국대학교수연대가 지난달 11일에 이어 최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간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지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36조를 부정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른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 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